오늘 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CBS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의 피난처이신 요호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의 미래학자여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임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임비 교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교수님 20세기에 가장 놀랄만한 특별한 사건을 맨 먼저 찍으신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 히틀레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참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그러한 사건. 또 여성 해방을 통해서 여권이 신장된 그러한 사건이거나 또한 공산주의의 몰락 이러한 것들이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아놀드 토임비 교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바로 동양의 불교 사상이 서양에 유입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혀 엉뚱한 대답 같아요. 혹시나 저분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됐으니까 혹시 노망이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서양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동양의 선사상 또 명상 뇌호흡 이러한 그 신비적인 그러한 것에 많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한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제 동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태극기 비슷한 무늬를 이렇게 목걸이에 걸고 반지에도 달고 이런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태극기인데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게 그 도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양 오행설에 나오는 그러한 표시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래서 이 동양적인 사상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서양적인 교육 안에서 참 데카르트식 분석적인 방법 또 여러가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러한 그 여러가지 실존주의적인 그러한 철학에서도 그들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서구적인 그러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들의 그 갈급한 영혼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러한 그 시대에 돌입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새의 그 뉴 에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세계 신시대의 그러한 그 사상이 많은 젊은이들과 또 이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깊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점성술에서 비롯된 거에요. 그래서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2100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탈바꿈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21세기 주후 21세기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물고기 자리에서 이제는 아쿠아리스라고 하는 물병자리 시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물론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만물의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상 속에서 이것이 동양적인 어떠한 도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러한 신비적이고 또한 요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나 명상이나 뇌호흡이나 이런 것에 서양 사람들이 매우 심취해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중심이 서양에서부터 동양으로 이미 옮겨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 인도란 나라가 세계의 중심적인 나라가 이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떠한 하나의 신어로서 은어로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물고기 표시를 했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의학 시대에는 점성술에서 말한 양자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물고기 시대니까 물고기 자리고 이제는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물병 시대, 아쿠아리스 시대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의 일부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시도의 성자 시대가 끝나고 21세기에 가서는 물의 상징인 성령의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은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겠느냐. 점차적으로 이 세계의 흐름이, 이 세상의 흐름이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UH의 사상은 모든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통일교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참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유교와 불교의 합일이라든지 또 기독교 합리주의 이러한 것을 비판하고 이런 동양적인 그러한 통일주의, 통합주의로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명한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교수님이 스위스 라브리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영원의 그 갈급함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를 못해. 서양의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라브리 공동체를 스위스에 있는 한 산 속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치 네오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 오두막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러한 라브리 공동체, 젊은이들의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을 수용하면서 정말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라브리 공동체가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슬로건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3만불의 그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는 과거에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사실은 부를 누리고 있어요. 물론 빈부격차도 있고 세대 간의 격차도 있고 노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먹는 것만큼 이것은 해결이 됐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과연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가 풍요로운가 아니라 이거입니다. 영혼의 방안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술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게임으로 빠지고 요새는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아주 유엔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신문에다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인데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자. 그 아버지가 너 마약의 마지막은 사창굴이야.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마약에서 이제 떼고 완전히 해방돼서 건전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났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레 도피하고 게임이나 어떤 무슨 인터넷 게임 도피하고 이상한 포르노 동영상에 도피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망하고 있다. 이게 망하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도 오늘 10편 9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천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이러한 자들은 바로 요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나왔지만 과연 요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 영혼의 피난처를 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 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하나의 신어로서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그 그 단어가 익투스에요. 익투스. 익투스는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그래서 익투스라고 해서 아 여기가 그리스도인의 모이는 장식이구나. 이걸 하나의 물고기 표시로 해놨어요. 거기에 익투스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익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 예수 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T는 데오스 테우스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는 뭐예요? 휘오스 아들이다. 그리고 에스는 뭐예요? 소텔 구원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첫자의 익투스에요. 그래서 물고기란 그러한 표시로 아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신도들의 그 신앙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삶는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피난처라는 말은 시크릿 플레이스 아주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은밀한 장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둘이만 가지고 대화하는 마치 연인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밀담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피난처라는 얘기에요. 피난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라 이거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나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비밀 없이 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우리 유교적인 그런 방식에서 야자하고 함부로 하고 이게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한 서양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친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또 두 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두 유 그리고 존칭은 시가 되지만 독일말로 두 이것은 바로 가장 친밀한 사이가 서로 간에 친구 사이에 두째 난다. 이런 말을 독일말로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친구라는 얘기에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것. 이것만큼 참으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맨 먼저 가는 것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종에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는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이 돼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진 남바되었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사신 것이오.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돈을 닦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있는 자들 눌린 자들을 차유케하고 병약한 자들 강건케하고 소외된 자에게 위로함을 주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는 닮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만 진리입니다만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출가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깨달음 이게 바로 유에이치 사상 그러나 그러나 기독교는 산에서 크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예수 크리스도를 봤던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말이야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피난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꼭 기분 좋고 평안하고 기후 좋고 이런 곳에 가는 것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비록 환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요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된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난처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모든 사냥꾼의 올무와 미혹에서 보호함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1편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년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올감이에요. 사냥꾼이 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목이나 발에 걸리도록 올가미를 딱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올가미를 어떻게 만듭니까? 칙농쿨 뭐 그냥 나무 칙농쿨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해서 발에 딱 걸리면 그냥 지나가면 딱 쪼여들도록 만듭니다. 아니면 삼나무 삼을 엮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잘 안보이게 더 안보이게 철사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 짐승들이 거기에 걸리면 막 발이 끊어지기도 하고 말이야 처참하게 그냥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고 말이야. 이게 올무 아니에요. 올무 마치 우리가 인생 삶의 속에서 이 세상에는 곳곳에 올무가 놓여있어요. 올무 사기꾼의 올무 뭐 여러가지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뭐 잠깐 하면 그냥 얼마나 그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번에 뭐 은행에서 그 노인이 말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을 찾아가는 걸 눈치채고 그 은행 직원이 그걸 발각해서 보호해줬다는 상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 사기꾼들 영혼을 공격하고 영혼을 낚아들이는 올가미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거 그러나 우리가 요호와를 비난처로 삼은 자는 이러한 올무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나는 뭐 올무 같은 것들은 빠지지 않아요. 장담하지 마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구원파에 빠집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요. 빠지면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점점점 억제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과 다른 점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허리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발을 더러운 곳을 씻었어요.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눌림에서 자유쾌하시고 깨끗하고 성결쾌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나 이 이단들의 이 새사냥꾼 영혼의 사냥꾼들의 특징은 뭐냐? 머리를 씻긴다. 머리를 세뇌. 뇌를 갖다가 씻는 뇌를 그래서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 이 성경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뇌가 세뇌가 되면 완전히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 영혼의 사냥꾼들의 이달에 속한 자들과 마귀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자가 7만 명 5년간 자살암자가 7만 명이 넘고 여러분 전쟁에도 그렇게 국지전쟁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OECD 국가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교통안전 산업 안전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줄일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문제 영혼의 문제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못 살 때 그러지 않았어요? 보릿고개 시절에 자살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살고 나고 수입이 증대가 되고 하면서 이 영혼은 망가지고 있다. 이 영혼은 육체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것은 나아졌을 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점점 그 멸망의 길로 공허한 길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스 2장 14 대를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놓아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권세에 잡은 마귀를 면하셨다. 이거 면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통해서 시험에 빠져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내 옳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심지어는 유다는 자기 예수님을 은 삼신량에 팔아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속은 것을 알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미역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목자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모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목자로 세운 주의정 목사님의 전하는 그 말을 매일 들어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해야 우리는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 중에 슬학천사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천사들 그래서 이 슬학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여섯 개가 달려있어요. 여섯 개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두 개의 날개는 눈을 가리고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는 여러분 눈과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날개로는 이렇게 하나님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역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습관 이것은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들이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것 모이기를 십시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이진 않아요. 과거에 부흥회 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몇 시간을 걸려서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과거에 지금은 큰 교회라도 모이진 않아요. 모이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에 멀어졌어요. 여러분 다리오왕 시대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일하는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능력으로 사자가 감히 근처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에 다니엘을 던진 자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어떻게든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 예배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맨 먼저 예배 드리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창댁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열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점점점점 소멸되는 미국도 점점점점 약해지는 하나님을 비난처로 삶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비난처로 삶는 자는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전년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메르스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 메르스가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저도 이 진료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혹시나 열이 나거나 이런 사람이 오면 아주 그냥 공포함에 질려버려요. 공포함.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방호복을 완전 무장한 방호복 바이러스를 방호하는 그 복을 하나씩 줬다. 몇 개 줬으면 좋은데 하나밖에 안. 그러면 누가 나가느냐. 직원들이 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시라는 내가 나가야지. 원장이 나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알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포와 전염병의 위험과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두려워하지 하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놀림에서 보호함을 주신다. 저는 그러한 일을 많이 경험을 한 사람. 수년 전에 진료실에서 낮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머리를 빡빡 깎고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니까 문신이 있고 그래서 좀 간이 안 좋다고 진료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진료를 해주고 나가는데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있는 것 뭘 하나 쭉 꺼내더니 보니까 칼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손수거리 둘둘둘 마른 것을 꽂아서 칼을 뽑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리고 밖에는 마음 보는 자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말이에요. 있는 것 돈 빼뜨리고 가려고 그러니 희한하게 마음속에 조금 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근데 뭔가 모르는 거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갑자기 칼을 빼다가 그냥 뭐 하더니 그냥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그냥 휙 도망가는데 마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휙 도망가도라 이거야.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마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담대함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만약에 딴 때 같으면 아마 그냥 막 살려달라고 있는 거 다 가져가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희한하게 그 마음속에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공포와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호화를 비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패하신과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차 세계전 때 미군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일본군들이 닌자처럼 말이에요. 밤중에 그냥 들어와서 자는 미군들을 그냥 일본도로 난잔한 갑자기 자다가 총도 없이 그대로 난잔한 자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것을 제압을 한 후에 나중에 일본도가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리품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역습을 해서 들어와 보세요. 피할 길이 없어요.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하를 비난처로 삼는 자는 우리는 천명이 왼쪽에서 오른 만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하를 비난처로 삼는 자예요. 요하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요하가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재앙과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로 여러분을 막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난처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통발을 보면 그 물고기 잡을 때 그 통발을 어디다 놓냐 하면 구석진 곳에 바위 틈 속에 이 미꾸라지와 버들치들이 그런 곳에 그냥 위험하면 싹 들어가는 거기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발이 비집고 들어가게끔 좁은 곳이라 그곳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기분 좋게 그 고기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 중에 그 두부 속에 들어있는 미꾸라지 두부 그래서 어떻게 미꾸라지를 두부 속에 넣는가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미꾸라지하고 두부하고 냄비 속에 넣어놓으면 이게 점점점점 데워지는 그리고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두부는 좀 차갑잖아요. 나중에 뜨거워져요. 이게 두부 속에 그냥 몸을 비지고 그냥 들어가는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이제 살만하구나. 그런데 점점점 뜨거워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속에서 완전히 미꾸라지 두부가 되어서 사람의 사람을 즐겁게 입을 즐겁게 하는 두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아니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아야 돼요.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진리요 기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데 도피하면 안 돼.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곳에 도피하고 술에 도피하고 마약에 도피하고 친구들과 을사들세 하면서 이상한 곳에 들어가고 이런 곳에 도피하다가 보면 미끄라기 두부 신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크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피난조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안전한 보급 로 인도하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는 악한 자의 보응을 또 목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이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친히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비참한 멸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해로드 왕이 얼마나 수많은 자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잖아요. 로마의 황제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숨겨 하고 박해했던 왕이 누구냐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예요. 머리에다 진짜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얼마나 이게 마치 밀초가 타듯이 말이야 장작과 같이 탔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냐 카다콤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무덤의 길이가 630km가 된다 그래요. 이 길이가 거기에 저는 한번 이태리에 가서 카타콤베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길이 미로가 많은지 그 안내자들을 따라가다가 구경하다가 그냥 놓쳤는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그 미로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카타콤베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다가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배들이 있는 장소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으면 평토장 이렇게 벽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만 해서도 400만 명의 사람이 거기에 묻혔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기독교가 박해가 끝날 때가 300년 후에요. 300년 후. 콘스탄틴 대제 시대가 돼서야 기독교가 이제는 국교처럼 됐고 물론 그것이 세속적인 거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됐지만 이마만큼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어놓고 믿는 것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오클레네우스라는 왕이 초대교회의 교부를 잡아다가 순교자인 잡아다가 이렇게 말하는 여보게 자네의 목수 예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게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죽는데 자네 목수 예수는 뭐 하고 있나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반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이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는 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기독교의 역사사과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죄종을 대적하고 이러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절대 에서는 안 있죠. 예배를 회방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나니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생명을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호흡곤란증으로 몇 번 세상을 떠날 뻔한 장수. 그래서 그게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다시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숨이 쉬어도 잘 안 쉬고 그때 저는 이 10편 91편 을 쫙 읽었어요. 계속 복도를 왔다 가면서 내가 그를 장수케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가 싹 사라지면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심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 여호와를 나의 요새요 나의 피알바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칠흑까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암초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크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어떠한 암초에도 부딪히지 하냐고 안전한 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시여 우리의 의사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어떠한 질병의 역사도 놀랍게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누명한 그 나겸일 목사님 그 말기 가남에서 어 기적적으로 이제 3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을 기도할 때 갑자기 그냥 그 하열을 하면서 그냥 다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고하를 피난체로 삼게 되길 바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되길 바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크리스도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